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추가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. 김 사령관이 국방부, 수뇌부, 대통령실 인사들과 나눈 통화 내용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윤석문 기자입니다.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. 질문지를 200쪽 정도 준비했는데 다 묻지 못했습니다. 김 사령관 참모는 변호인이 없어 사령관이 직접 다음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최상병 사건 윗선 개입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. 김 사령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죄 재판에 나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가 없었다면 최상병 사건을 정상이첩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. 김 사령관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지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건 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경로했다더라는 말을 김 사령관한테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국방부, 대통령실 인사들 사이 통화 내용을 밝히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. 언론 발표가 갑자기 취소된 7월 31일부터 경찰에 넘어간 수사 기록을 되가져온 8월 2일까지 김 사령관은 당시 이종섭 장관, 신범철 차관, 임종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,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김 사령관 진술 내용에 따라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. 총선 다음 날 김 사령관은 말 못할 고뇌만이 가득하다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이종섭, 신범철 국방부 전 장차관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.